우리 주변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범죄 가운데 하나가 절도입니다. 그러나 그냥 손버릇이 나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결국 전과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여성이 일행과 함께 짐을 챙깁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여성.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의 쇼핑백을 자신의 짐인 것처럼 챙겨 사라집니다. 며칠 뒤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불구속 입건됩니다. 한 주차장에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지갑이 놓여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할머니가 자연스레 그 위에 앉습니다. 잠시 뒤 지갑 안을 확인하고 주위를 살피던 할머니는 지갑을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현금이 약 130만 원 정도 들어있고 기타 상품이 지갑이 워낙 명품 지갑이다 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같은 절도 범죄는 전국에서 하루에만 7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금품을 훔친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정과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성인들의 경우에는 재산적 이익을 노리고 단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순 절도의 경우 피해자의 1차적인 주의만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KNN 황보람 KNIN KNN 황보람